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SBS 박진주입니다. 주말인 오늘도 추위가 매서웠죠. 내일은 오늘보다는 바깥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.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고요.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4, 5도가량이 더 오르겠습니다. 오늘 충청과 호남에는 눈이 왔는데요.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강원 영서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.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한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.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지로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. 산불 등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여전히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. 내일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평년만큼 오르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반짝 영상권을 보이겠고요.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